그렇습니다. 저희 방송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며칠을 통해서 송출도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 가요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자 이번에는 5부에도 또 쟁쟁하고 멋진 가수들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자 5부의 첫 무대는요. 저는 이 가수를 소개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. 자 한때 정말 인기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서울 뚝배기의 OST를 불러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느리고 있는 가수입니다. 어떤 가수인가요? 장지연 아닌가요? 네 정지연 가수가 5부의 첫 무대를 멋지게 열어드릴 것입니다. 어떤 노래를 열어드릴까요? 사랑 때문에 정지연 가수입니다. 우우 고소력 있는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정지연이 노래합니다. 사랑 때문에 사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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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사랑은 왜 옵니까 이젠 모두 지난 일 내 맘 달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잊는다고 내 가슴 속에 남녀는 그정 지울 수 있나 떠나간 사람이 없지만 불안성 사람도 믿어 우는 내가 정말 바보야 사랑 사랑 끝까지 사랑 때문에 내가 왜 옵니까 이젠 모두 지난 일 내 맘 달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잊는다고 내 가슴 속에 남겨둔 그정 지울 수 있나 떠나간 사람이 없지만 돌아선 사람만 잊어 우는 내가 정말 바보야 잊는다고 내 가슴 속에 남겨둔 그정 지울 수 있나 떠나간 사람이 없지만 떠나간 사람이 없지만 돌아선 사람은 잊어 우는 내가 정말 바보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훈입니다 뉴스타 가요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서울 뚝배기 드라마 주제곡 빈가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사람이 뿐니 나의 빛이었어 그 누가 더 나의 빛나였어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나 비담안 뿐니 애쭈롭게 침범 아하 사랑이 몸을 다 내 가슴에 지난 시간에 울림질 밀려 보글만 바람소리에서 홀로 기세는 이 밤 떠나서 눈물로 씌우렵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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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지나 천천히 물 밑에 들려 보고만 바람소리 무서워 불러지 새는 이 밤만 떠난다 눈물로 씌우려니 눈물로 씌우려니 눈물로 씌우려니 아